그래서 쥐뿔도 없는 게 유학을 간에 어쩌네 나한테 설레발친 거라고 나 너 너 잘 모르나 본데 따지고 보면 내가 너한테 돈 받아야 해 니네 부모가 지구간 빛 다 갚아줘 오갈 데 없는 애 거저서 키워줘 그런데 뭐 돈을 내놔?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러 유학을 가신다고 내가 너 경찰에 신고 안 하고 그냥 보내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이래서 이래서 사람 새끼는 거두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야 미스고 얘 오늘 중으로 내보내고 안 나가면 방화범으로 경찰에 신고해버려 어디 얼마나 탔어 어디 얼마나 탔어 어디 얼마나 탔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 사장님이 뵈러 왔는데요. 저기요! 저 사장님 뵈러 왔는데요. 저기 사장실. 감사합니다. 저 사장님 뵈러 왔어요. 저 사장님 뵈러 왔어요. 저 사장님 뵈러 왔어요. 안 그래도 제가 대박 아이템을 하나 준비 중 했거든요. 저 사장님 뵈러 왔어요. 저 사장님 뵈러 왔어요. 저 사장님 뵈러 왔어요. 저 사장님 뵈러 왔어요.